안녕하세요. 네오 아카데미의 폼패츠입니다. 오늘부터 네오 아카데미 공모전이 시작됩니다. 공모전은 네오 아카데미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 네오상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천만원에 가까운 상금과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금 내역은 5가지 부문에서 총 27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입니다. 그래픽 일러스트뿐 아니라 손그림 부문도 있으니 일러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공모전은 2019년 3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수상자 발표는 4월 28일에 이루어집니다.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있는 네오 아카데미 카페 공지를 참고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